임남이! 임남이! 네 생각 많이 나더라 미안해서 전학상을 따뜻하게 보듬어야 되는데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용서해라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진짜? 그럼 우리 우정의 의미로 빵 같이 먹을까? 너 본드 냄새나 제가 냄새나? 제가 냄새나? 아니 너 본드 냄새나? 본드를 했으니까 본드 냄새가 나지 써니텐을 처먹으면 써니 냄새가 나고 너도 줄까? 응? 먹어봐 마셔 먹어봐 응? 응? 먹으라니까 응? 아니 먹어 내가 사는 거라니까? 빵만 먹어 폭폭하잖아 괜찮다니까 왜 내가 저럽냐? 좀만 먹어라 우정의 패신대 잠시 이러 gauch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